방송인 최화정이 첫사랑에 관해 밝혔다. 25일 최화정의 유튜브 채널에선 솔직하게 다 말하는 최화정의 모든 것, 남자친구, 피부시술, 다이어트, 편이 공개됐다. 이날 최화정은 구독자 50만명을 기념해 QA 시간을 가졌다. 그는 요즘 좋아하는 군것질에 대해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좋아한다. 제가 술을 진짜 못 먹어서는 알코올 맥주에 감자칩을 먹는다라고 밝혔다. 대식가로 알려진 최화정은 라면 2개까지 먹는다. 라면이 근데 바뀌면 괜찮다라며 종류만 바뀌면 계속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대식가 면모는 지방 가품이다. 엄마가 정말 자주 드시는데 말라다. 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엄마 체형을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. 몸매 비결에 대해선 간헐적 단식도 많이 한다. 16시간, 18시간 한다. 맛있는 음식을 연달아 먹는 날이면 2에서 3일도 굶는다며 아예 안 먹는 게 낫다. 애매하게는 안 먹는다라고 밝혔다. 최화정은 자신의 운동법도 밝혔다. 그는 기구 쓰는 운동도 하고 계단도 잘 오른다. 근데 계단에서 쓰러지면 발견이 늦는다고 한다. 그래서 남계단 오를 때 2명 이상에게 알린다고 말했다. 이날 최화정은 첫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. 그는 옛날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으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최화정은 어머님이 밥을 다 먹고 밥그릇에 물을 부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셨다. 다른 친구들은 다 따라했는데 나는 부었다. 그 말 떨어지자마자 따라하는 게 속 보이는 것 같아서 라고 말했다. 이어 그 엄마가 얼마나 내가 미웠겠냐. 그 정도로 수줍었다. 내 입장이라도 사귀라고 하면 할 것 같다. 그 어머니를 만나면 꼭 사죄를 하고 싶다. 그런데도 예뻐하셨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그러면서 19살 때 거의 첫사랑이다. 남자친구가 되게 잘 살았다. 집이 종로구 팔판동이었다. 청와대 앞집이라 걔네 집 가려면 검문 받았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